와우 야 이거 생각해봐 야 이거 신난다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? 야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? 야 내가 진짜 오신 게 아니라 야 이거 실제라고 야 누구 구명조끼지 뭘 꺼내 알아 뭘 꺼내 야 야 우리 뒤지기 싫다고 아니 뒤지기 싫다고 물이 들어오긴 하나요 와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 아니야 아 이상한 냄새나 야 나 받아줄 수 있냐? 떨어지지 말라니까 나 진짜 내려가고 싶거든 여기 무서웠거든 난 내려가지 않는 걸 추천할게 아 아 아 으아 나 뒤지기 싫어 야 물 들어오면 정말 재밌겠다 아 진짜 물 들어오면 진짜 우리 나가야 돼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엄마 나 마지막이 구명조끼 받아줘 아 좋아 구명조끼 야 구명조끼 철균 없어요 여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진짜 신모래요? 우와 구명조끼 던지래 야 구명조끼 입어 너도 구명조끼? 야 성우 너 어디가냐? 야 지폭 나도 지폭 고장 났어 여기 구명조끼 한 개 없어요 밖에 입었어? 밖에 애들 안 입었는데요? 밖에 애들 안 입었어 야 근데 지금 밖에 상황 내가 한 달 나와있는 애들 상황을 몰라 선혜야 꺼내와 아 이거 왜 선정은 뭐 하길래 야 이거 뉴스 뜬다 야 내가 생각해보는다 이거 뉴스 뜬다 안 떠 있는 걸로 침몰 안 하면 침몰 지금 침몰하는데?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 진짜 바닷가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찐머되고 있다는 소리 아냐? 어? 진짜 바다로 기사 되 po perl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